한 번만 다시 부탁드린다고. 아 이사를? 다시 한 번 보여드립니다. 앞을. 원리는 이해가 돼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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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못 받는 줄 알고. 와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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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 출석자 분들께서 스타킹에 나오셔서 사실은 신기한 장비들을 많이 연출해주셨습니다.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쇠를 손으로 찢는다든지. 우와! 찢는 수! 유리를 가도 못하게 단톡한다든지. 상상으로 주우라는 어떤 퍼포먼스를 많이 입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. 네. 오늘 어떤 퍼포먼스는 또 다른 신선한 충격이다. 여러분들에게 애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허난 카이풍 지역의 웨이웨이. 저는 중국 허난에서 온 웨이웨이라고 합니다. 웨이웨이 씨. 웨이웨이. 궁금한 거 없어요?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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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. 저는 89년도 생입니다. 80년도 생? 87년도 생? 몇 살이지? 89년생. 8살 차이 8살 차이가 연아. 다리가 아니고 아까 보니까 이 손이 굉장히 특별하거든. 특별한 거 같아요. 이걸 이렇게 올리는거고 힘이 있어요. 한 번에 그 소파 한 번 볼 수 있나 해서. 악수를 하셔야죠. 저도 좀 힘이 있거든요. 악수. 악수를 하는데 빡직 자르달라고. 양쪽이 잡아볼게 누가 아픈지. 잠깐만 잠깐만. 지지마 지지마. 지지마. 악수입니까. 악수입니까. 누가 졌어요. 두 분이 악수해 보세요. 두 분이 악수해 보세요. 아니 굉장히 부드러운데 힘이 느껴져요. 그런 걸 하지 않아요? 이쪽은요? 이쪽은 힘만 느껴져요. 그럼 아까 그 저 캔을 둘러 올린 거는 어떤 원리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까? 손바닥에 맥주캔을 흡착시켜서 진공의 원리로 물건을 들어 올립니다. 진공의 원리로? 우리 어릴 때 왜. 이런 원리죠. 눌러서 떼면. 네. 이거 진공에 올린 거예요? 네. 맞습니다. 이 꽃이연. 상꽃이연. 장력이 얼마나 고음이 대단한지. 네.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잡아 당겨봐도 될까요? 오. 캔을 캔을. 올려준 건지. 가인 씨. 네. 여기 잡으시면 되고. 앞 하세요. 이 줄을요? 이 정도는 사람의 힘은 당기면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. 시작. 자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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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안 돼요. 정말 안 돼요. 우와. 와. 오. 둘이서 둘이서 아니 그것만 쏙 뜯으면 돼요 같이 시작 연기 많이 들었는데요 아니 아니요 진짜 제 손 보세요 자세히 보면 빨개졌어요? 아니 아니 여기가 눌리자국 있잖아요 지금 너무 아파요 안 돼? 아 정말로 안 돼요 바로 손 한번 봐요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금방 힘을 모아가지고 이 중요하게 어떤 견뎠 때 자국이 나옵니다 아 이 힘으로 이 악력으로요 젓가락도 부신다고 합니다 에이 제가 나무젓가락 말고 절대 브러시아는 플라스틱 젓가락을 정말 힘들어 준비를 했는데 이걸로 뭘 지금 하신다는 얘기에요? 제양 워즈의 지근 콰아즈 자 워즈 충천에 동시에 워즈 수우두 보호파리 바닥에 정돈 지금 손에 플라스틱 젓가락 다섯 개를 넣고 자기의 순간 폭발력을 이용해서 젓가락을 끊어보려고 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분위기를 보아하면 이걸 쥐고 이걸 꽉 찝니다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밀었다가 원심적으로 위해선 땡기면 이게 부러진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위해선 그게 맞습니까? 설마 해봐요 순간적으로 여기다가 탈 듯하면 안돼 어 진짜야 나도 잘 걸린다고 보고 다섯 갤도 해 형 어떻게 된다고 뭘 더 잘 KNOW 오케이 하지 도구야 도구야 얼굴 좀 빗고 도구야 뭐지 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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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다.